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진보지능의 지식인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꾸준하게 책을 왕성하게 써온 사람이 전북대학교의 강준만 교수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꾸준히 뭔가를 계속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강준만 교수는 매우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런 종행무진이란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왔습니다. 더욱이 진보진영은 진영논리가 아주 강한 곳입니다. 따라서 진영논리와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주장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4월 7일에 출간한 강준만 교수의 저서인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인물과 사상사에서 나온 그의 최근작에서는 그는 집권 여당과 시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강준만다운 예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준만 주장입니다. 문재인은 최소한의 상도덕마저 지키지 않았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상도덕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약속을 말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묵시적 명시적 약속 가운데 상당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강준만 교수의 주장입니다. 문 대통령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지키려고 하는 약속은 그 스스로가 말하는 우리 편 내 편에만 해당하는 약속일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문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편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그에게 국민이 아닙니다. 제가 강준만 교수의 글에 몇 문장을 더한다면 그는 이 땅에서 선과 악의 개념을 뒤집어 버렸다 이런 문장을 더하고 싶고 또 다른 하나의 문장은 그는 정의와 부정의의 개념을 이 땅에서 뒤집어 버렸다 이런 문장도 더할 수가 있고 그는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마라 할 일을 온통 엎어 버렸다 이런 문장을 더하고 싶습니다. 다음 강준만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 분열과 정오의 정치를 끝장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강준만 교수의 주장입니다. 제가 강준만 교수의 글에 몇 문장을 더하자면 권력의 정점에 오른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올라갈 권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퇴임 이후를 염두에 두고 국민들을 철저하게 분열시키는 정치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강준만 교수의 세 번째 주장입니다. 조국 사태에 대한 문재인의 생각은 바뀌지 않자 지지자들은 조국 사태를 문재인 사태로 인식하고 문재인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히데이의 국론 분열 전쟁에 참전한 것이다. 조국이 사태했지만 문재인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국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드러내므로써 제2차 국론 분열 전쟁에 불씨를 던졌다. 최소한의 상도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강준만 교수다운 그런 멋진 문장에 예리한 그런 정곡을 찌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강준만 교수의 글의 몇 문장을 다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껏 겪은 곡초만으로 마음의 빚을 크게 졌다고 생각하는 1월 14일 날 대통령의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문 대통령의 발언은 친조국 세력의 부하를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친조국 세력으로 포진된 더불어민주당의 제2의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을 낳았다. 그들은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조국 무죄론을 본격할 것이고 조국 수사에 앞장섰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들이 수차례 공언한 바대로 공수처 공직자범죄수사체의 수사대상 제1호로 삼아서 구속할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때는 지난 2019년 10월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왔던 일이 또다시 이 땅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 땅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허물어져 버렸다. 이 땅에서 합법과 탈법이 허물어진 것이다. 윤석열이 공수처 제1호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공언은 무엇을 믿고 하는 말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문 대통령 믿고 하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허황된 이야기라 하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조국 대통령 만들기 작업까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낙연 전 총리 대신에 조국 부하를 괴할 것으로 내다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난 3년간의 실정과 실창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4.15 총선에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성공할 수 있다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다면 선전과 선동 그리고 정치 공작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그렇게 더더욱 확신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런 확신을 제공하는 데는 이 땅의 국민들 가운데 일부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